자 오늘은 돼지갈비 1kg 준비했습니다 2kg를 준비하긴 했는데 일단 먹어보고 일단 1kg 정도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맛있게 먹어볼게요 돼지갈비 1kg 잘 안먹는데 나는 양념고기보다 센고기 위드가 뜨지 음 음 이거 괜찮다 음 음 음 어 음 내가 양념 다 닦았어 탈까봐 버섯은 좀 더 익혀야 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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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음! 감자 맛있어 이거 어떡해 어 감자 맛있다 밥은 있어 자동이야 자동 음! 맛있어 음! 맛있어 음! 딱! 맛있다 대파를 좋아해요 치즈 청양고추를 다진 마시멜로우 다진 마시기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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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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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식감도 맛 ides 멈추를 고춧가루 카찍